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감된 제소자 가운데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인 1실로 격리되긴 했지만 의료진이 상주하는 법무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관련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서울 동부구치소 제소자 가운데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4일에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 제소자 2명이 먼저 검사를 받아 이 가운데 1명이 확진됐는데 5일에 진행된 나머지 215명 대상 검사에서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송 전에 동부구치소에서 시행한 5차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명 가까이 나왔지만 교도소 자체적으로 격리를 할 뿐 추가적인 치료 조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송된 제소자의 10%가량인 20명 이상이 확진된다는 가정에 따라 1인 1실로 격리할 수 있게 준비했지만 의사 1명만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어 확진자가 위중한 증상을 보이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의료원에 확진자를 분산하는 방법이 타진됐지만 일반 확진자를 받는 것만도 버겁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영월 교도소 관계자는 확진자를 법무부가 마련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위해 교정본부에 요청하고 있고 중증 환자가 나오면 법무부 지정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부구치소 일부 구역과 국방어학원, 경북 북부 2교도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지만 확진자가 폭증해 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법무부,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감자는 1인실 또는 2인실에 머물면서 앞으로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전수검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